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자호 꽉 반 저는 테디 선생님이에요 또일라 더이 테디. 오늘은 한국에서 온 친구와 빅데스코 전망대를 왔어요. 전망대가 엄청 멋지네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건물 같아요. 빅데스코 전망대는 윙회 워킹스트리트 옆에 있어서 가기 편했어요. 빅데스코는 육십 팔층의 건물이고 빅데스코 전망대는 사십 구층에 있어요. 그럼 렛츠고! 건물 왼쪽에 입구가 있어요. 전망대의 입구가 예쁘네요. 저는 예쁜 거 좋아해요. 직원이 전망대와 하이네켄 투어를 설명해 주네요. 하이네켄 투어는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전망대를 보기로 했어요. 입장류는 한 사람당 20만동이에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49층으로 올라가요. 엄청 멋지네요. 친구가 고소공포증이라 아래는 제가 찍었어요. 날씨가 맑았으면 더 잘 보였을텐데 아쉽네요. 포토존이 있네요. 저는 남자랑 와서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찍기. 어느 나라 전망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경하기. 그래도 전망대와서 좋은 경치를 보니 기분이 좋네요.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보는 게 재밌어요. 뭔가 장난감 배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사는 집이 보이네요. 저기 제가 사는 집이 보이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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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